헤들보드를 타고 아침 산책 겸 주꾸미 통발을 두개를 한번 놔봤습니다. 물이 들어왔을 때 만조때 할 수 있는 일종의 12시간 정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원래 24시간 아니 24시간이 아니구나 저녁에 놨다가 아침에 보는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. 밤에 주로 물고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따가 저녁때도 보고 다시 아침에도 좀 봐야 되겠네요. 그래도 될 날씨 같네요. 지금 여기 물이 들어오는거야? 빠지는거야? 물이 들어오는거야? 빠지는 걸로 알았는데? 아... 아... 너무 맛있다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 망했다 눈이 들어오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Hasan? 나 앞에 손을 놓고 너는 내 마음이 우리에게 변하는 것 같아 물이 들어오는 거야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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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택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상단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어? 살아있네 미치는줄 알았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이씨